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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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여기까지만 딱 만들게 여기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나, 두개, 세개 뺐고 다음 전쟁 때 여기를 여기 여기서 하나 하나 이거 하나만 딱 만들어서 끝 하나 늘었고 직관령성계가 마지막 타일 아 발전소 업그레이드 발전소 업그레이드 5열 남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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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많이 본 이름인데 많이 본 이름인데 아잇 젠 역사상 처음으로 플렉스 크라도니안의 여러 파벌이 하나 명이 위대한 칸 아래에 집결했습니다 이 신비한 전쟁군주는 강인한 영혼을 지닌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계급으로 태어난 모두가 불가에 담아 있던 것을 실현시켰습니다 교활함 카리스마 군사적 재능으로 새로운 왕자에 오른 위대한 칸에게 모든 플렉스 크라도니안의 파벌들은 충성을 바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렉스 플렉스 는 서로 죽이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음대가 전쟁을 위해 집결하였고 불가 배틀전까지 적이었던 선사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 야이 왁두완막! 이런 애들인데 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똑똑해졌는데? 나는 윙스 오브 시안 시안에 날게 돼요 플렉스 크라도니안 호드의 위대한 칸이다 나는 우디가 새로운 시대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은하게 알리기 위해 여기에 졌다 자원 쪼가리나 잘못된 명의심으로 서로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플렉스의 어두운 시대가 막을 내왔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은하에 플렉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위대한 제국의 형성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엄숙하게 선언하노라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알린다 우린 민족의 진정의 음명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또렷한 어텔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자 어떻게 이렇게 된거지? ㅎ ㅎ 알을 똑바로 안다니 강복.. 강복할까요? 우와 여기 봐 15000이 더 생겼어 씻 큰일났다 아 하나 옆에 생긴거야 뭐 나한테 오는데 야 나한테 온다 제대로 큰일났다 여러분 큰일났어요 빨리 가야될거 나한테 오잖아 지금 15,000짜리가 아 짜증나네 지나가 그냥 와 얘들 스테이션 없애버리네 그냥 와 갑자기 전조도 없이 갑자기 각성을 하네 짜증나게 아 이게 다 때려부신다 어 신호는 안테나와 같이 생긴 물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림보 아 림보가 또 나왔네요 거대한 묘지 자 지금 좋아 찍었는데 잘못 찍은거 같아요 번영을 찍을걸 그랬어요 좋아할 때가 아닌데 행성불만도 감성으로 먼저 찍을까요 아 지금 아까 때릴걸 그랬어 때리려고 그랬는데 음 각성해버렸네 아 지금 우리가 먼저 때렸으면 저 각성한 애가 먼저 옆으로 가 옆에서 각성했을텐데 칸만 죽이면 되잖아 여기다 칸 3만천 시 드럽게 많잖아. 잠깐만요. 저거 유목민이 짜증나는 게 땅을 다 때려 부시니까 고, 고게 좀 짜증나.. 아, 너무 느려.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음~~ 아니 여기 옆에도 나만 말고 땅에도 많이 있는데 나를 때리고 불합리하잖아 그죠 나만 패 안 벗기다가 통수 취자고 해? 아 여기 완성 그래도 되죠 왕복했다가 칸이 어디 가셨지? 와 지금 땅 피는거 봐 아 좀 이제 벌어질 거야 쟤들 칸이 먼저 나올 때까지 이거 다 잡으면 되죠 땅이 붙어있어가지고 붙어있어가지고 피해가 좀 있는데 괜찮아요? 3.6k 여기로 가겠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잘됐네 이게 중반위기죠 말즈님 안녕하세요 윤리 규범 노예자원세상 어? 뭐지 이건? 거주 적합성 수정 유전적 수정을 통해 아 우리를 유전을 수정하는 거구나 유전적 수정을 통해 정적인 행성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유전적 수정 어... 한대 지휘... 사관학교... 음... 지휘한교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음에 봤죠 지금 평화롭게 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막아야지 제거 여기에는 연구 무기나 좀 볼까 레이저스네 재생암차 조직이 있고 를 먼저 잡고 뭉쳐다니면서 격파합시다 자 건설선으로 어차피 위쪽은 다 부서졌고 밑에 쪽을 밑에 쪽을 만들죠 323분에 288 빌더를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속도 좀 하나 느리게 자네 좋은거 있나 기간포 아 림보 참 림보 해야지 림보 근처에 과학선있네 아까 있었는데 얘로 림보 할께요 림보 근데 이벤트가 이상한거 때문에 또 거시긴 한데 레일건 재생선체 리퍼기한체 중형 레일건 중형 레일건 그닥이긴 한데 강행해놓고 빌더가 아까 이리로 왔단 말이야 빌더 도망가는데 요거 잡고 아 이리로 왔네 아 이거 먼저 잡고 내려갑시다 칸이 칸이 칸님이 어디 가셨지 칸님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와야되거든요 몽골 부족이니까 아 오 온다 온다 일로 온다 아 아 조금만 일부러 좀 피해야겠다 이쪽으로 잠깐만 피하고 전투 돌입하면 안돼 뒤에 와야되요 제가 먼저 와줬네요 건설사는 전 후퇴 자 지금 뭐 만들때가 아니야 용스테이션 아 아 빨리 좀 피했다가 나오면 같이 감싸서 30 29 오 안다 온다 온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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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많이 빠졌다 도라 아 이거 가지고 이거 칸 잡을 수 있나 3만인데 오케이 아 이거 갤레온인가 갤레온 와 갤레온 전함이 있어 갤레온 잡았어요 잘 와 음 음 잘 칸이.. 칸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아마 위쪽으로 정벌 나간 것 같은데? 19,000 19,000 잡는 거는 뭐 여유있습니다. 아 뭐 왔는데 잠깐만 아 15,000짜리도 이리로 오는데? 잠깐 우선은 15,000짜리를 먼저 잡을까? 오케이 오케이 왜 내가 쟤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전 우주를 대표해서 그죠? 내가 나만 희생해 갈래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이거 자꾸 수리 한 번 해야겠네요 수리 한 번 하고 이제 여군 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스탑 아 이쪽으로 봐줄게 이쪽으로 봐줄게 틀 수 있나 틀 수 있나? 틀었다 오후 다행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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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한 칸 더 봐줄게요 자 건설선 좀 돌아가고 음... 보충하고 요정도 쯤에서 때리면 될 것 같애 됐다 여기서 대기 어 다시 올라 오네요 쫓아 갈게요 컨스트럭션 컴퓨터 여기 다 건설 했고 쌍쌍 쌍쌍게 쌍쌍게 쌍쌍쌍 쌍쌍을 하나 피고 19000 짜리가 제일 센 것 같애 그 뭐냐 그거 칸 병력 3만 빼면 이게 이게 다인 것 같애 네 미안해요 튕겼습니다 프로그램이 튕겨서 어 이거 뭐다 이거 왜 스크린이 스크린이 하얀색으로 보이냐 잠깐만 요거 요거 좀 세팅 좀 해야겠는데 오케이 프로그램이 튕겼어요 미안해요 끝난... 끝난 게 아니고 튕겼습니다 소리가 안나오네 네 아 미안해요 이제 안탱기겠지 뭐 트위치도 켜졌죠 유튜브에도 켜졌고 다 왔어요 아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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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공원은 불멸 희망 환자의 무덤입니다 과학자는 데이터 저장소에 발견된 거대 세 겹의 코드 골라기 위 디지털화된 뇌신경 스캔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외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행성에 재앙에 다쳤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쓰여 부활시킬 수 없지만 언젠간 다 누군가가 부활시켜 줄 것이라는 어처건념은 작은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주께 네이버를 두자 하면은 500광력이고 구하진 않겠지만 신경 배열은 보관을 위해 다운로드 하도록 하자 하면 350 진행이 되겠죠 위에 걸로 하면 500원 먹고 끝나겠지만 이거 한번 진행이 되겠죠 진행 내 마음가 떠서는 안하고 싶은데 진행 칸이다 칸이야 칸 칸이 여기 있어 칸이 여기 있네 31,000 아 근데 조금 쫄리는데 잠깐만 실드 가 장갑이 장갑이 나은가 장갑이 더 나은가 장갑이 더 나은가 3방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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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맞아주고 노바는 어디갔어 노바는 어디갔어 노바 왜 안싸우냐 노바도 싸워야지 4방치기 강화보호막 발전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전소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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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게 나을까요 있는게 낫겠지 보호막이 안달려 뭐야 전력이 모자른가 1레벨짜리가 달리지 왜 전력이 모자르네 전력이 모자르네 전력을 달면 되잖아 그러면 그쵸 혹시 AI가 그것도 못하냐 바보 바보 AI 오케이 시스템 전력 잡았고 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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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아 칸 여기있다 여기있다 좋았어 칸 잡으러 가자 칸을 잡으러 갑시다 근데 우리가 왜 저걸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잡으러 갑시다 좋아좋아요 칸 잠깐만 요거는 구축함 구축함 두개 구축함 두개 1 1부대에다가 합치면 되나 음 안되는데 3부대에다가 안되는데 안되는데 업그레이드 3 혜택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박지 광물이 부족해 왜 안 합쳐질까 업이 안 돼서 빨리 하면 안 되나 업그레이드 칸 나가겠다 아 칸 가면 안 되는데 합쳐지거나 다른 애랑 야 칸을 잡으러 갈까 야 이게 합쳐지겠는데 아이씨 아이 칸을 잡으러 갔어야 됐나 칸 돌아갔어 아이 나온 일이 있겠지 뭐 나올 일이 나올 때 잡아야겠다 오 얘 되게 많이 늘었는데 나올 일이 있겠죠 칸인가 아 그래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래 너무 오래 걸려요 쥐어볼까요 quarrel Haes housing 3만 6천짜리 아 아까 타이밍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아까 잡을 걸 그랬다 실수했다 잡을 걸 그랬어 쉽게 끝낼 수 있었는데 아잇 얘들은 되게 빨리 만든다 자기 우주항을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요 잡아야지 어? 트랜스미션 이리 온다 이리 가면 안되겠다 잠깐만요 어 찝히질 않아 다시 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업그레이드 안 하지? 왜 업그레이드 안 하지? 응? 왜 준비만 하자? 업그레이드도 안하고 왜 안하지? 아 뭐 만들고 있어? 왜 만들고 있지? 아 여기 조선소가 있구나 오케이 이리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서 써먹읍시다 자 자 자 박선 어 아공간 눌러버렸다 프로젝트 연구 음 음 음 왜 왜 왜 업을 업업을 안하시죠? 아들 아 왜 업을 안하죠? câ 30 000 왜 업을 안하냐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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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만해 왜 아이씨 아 준비만 해 어플 안하고 이것들은 돌겠네 진짜 뭔데 뭔데 1 2 3 아 왜 준비를 하냐고 시스템 서베 컴플릿 시스템 서베 컴플릿 시스템 서베 컴플릿 와 15.2개야 같이 오는 거 아니지 설마 같이 온다 아예 아이씨 아 칸을 잡을 걸 그랬어 칸을 잡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큰일났네 어떡하지 얘들 병력 계속 뽑나봐 안주는 애 줄어들질 않네 음 아 음 최대한 빠져가지고 줄어들길 기다려야겠다 노바칭 죽겄는데 노바칭 노바칭이 아니네 노바칭인 줄 알았어요 노바칭 거구나 어 노바칭이 아니었어 컨스트럭션 컴플릿 어이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씨 어이 업이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랬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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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이 갈라진다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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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순 Medicaid 도와주 예수 회사 7 4 예수 백제 5 5 5 6 8 9 9 9 10 10